많은 환자들이 지방 환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죠. 서울대병원 본원의 내원 환자들이 얼마나 지방에서 올라오는가 이걸 분석한 자료가 이번에 공개가 됐네요. 굉장히 얻기가 힘든 자료인데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서울대병원에 온 환자들 가운데 환자수로 기준을 하게 되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원정환자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 대개 50% 가깝네요. 50% 그러니까 환자 2명 가운데 한 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환자들인 겁니다. 지방에서. 이게 보시게 되면 2023년도 총 54만 명 환자 가운데 49.5%인 27만 명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빅 파이브의 전국적인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의료 전달 체계가 상당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그렇다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가격 구조를 적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발이 많을 테니까 계속해서 빅 파이브에 몰리는 겁니다. 서울대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빅 파이브 병원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일 거라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의 의료 체계가 빅 파이브 빅 식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싸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공의들이 필수적이고 그 전공의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그런 전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다 서울러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의 국공립병원들이 또 위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진로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서울대병원의 진로비에 기여하는 몫이 55%가 넘네요. 55%가?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수입의 50%는 지방 환자들이 기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런 빅 파이브는 비대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우면 전공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전공의가 없으면 이 체제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네요. 올해 초에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을 떠났지만 지방의 서울대병원을 찾는 이른바 원정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전체 진료비 2조 6136억 가운데 지방 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 4538억 원. 서울대병원의 존립에서도 지방 환자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지방하고 서울 사이에 진로질의 격차나 이런 문제들도 크게 역할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빅파이브의 쏠림 현상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대병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고 빅파이브가 대부분 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50% 정도가 지방 환자들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의료시장을 보시면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을